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창풍입니다 자 우리 예비고2 풍만이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1을 입학한게 윽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가 3월 6월 9월 모의고사를 치러 봤습니다 또 이제는 고1 2학기 기말고사를 앞두면 고작 1학년도 마무리가 되죠 자 벌써 고2 고2라고 하면 대입에 대한 수능이 이젠 800여일 정도 남은 상황이라는 것 아 마음이 조여옵니다 급해오지요 이거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마지막 굉장히 혼란스러운 바로 이때 우린 좀 더 확실한 고2 생활을 위해서 마음가짐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가짐과 준비를 해야 하는지 장풍이가 이 시기에 적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긋자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이제 본격적인 수능 과목을 배우기 시작하려는 요 때 수능의 가장 기초적인 요 때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것 공감하시지요 첫 단추를 짧게 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구과학의 첫 시작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고민 중인 풍만이들을 위해서 장풍이가 이렇게 테스트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전의 우수 바로 내신과 수능 두 마리를 다 잡아 보자라는 것입니다 즉 내신과 수능에 대한 준비를 같이 해보자라는 것 자 2022학년도 아하 2022학년도라는 말은요 지금부터 많이 쓸 겁니다 2021년에 수능을 보고 2022년에 대학을 입학하는 풍만이들을 말합니다 자 2022학년도에서 개편되는 수능에서 특징이 절대평가 과목은 하나가 더 늘어나고 수능 위주의 전형이 약 30% 이상의 비율로 확대가 된다는 것 자 먼저 2022학년도에 개편되는 수능에서 절대평가 과목이 하나 더 늘어난 만큼 대입 전형에서 변별력 확보를 위해 바로 내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것 현재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에서도 수시 전형에서 높은 내신 성적 비율을 반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2 때 무엇이 중요하다? 내신 고2 때 내신 관리는 정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대입의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그리고 2022학년도 입시에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이 몇 퍼센트? 30% 이상 확대가 되기 때문에 수능 준비 또한 절대 소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뭐다? 내신과 수능을 다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 징그러우니까 다음 패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수능까지 남은 2년 동안 완전히 씹어먹어야 하는 지구과학에서 우리는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우선 얘들아 연계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통학과학과 지구과학 우리가 고닷기랑에서 배웠던 이 통학과학과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지구과학 자 한번 연계를 한번 살펴보면요 지구과학은 크게 3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원 고체 지구 2단원 대기와 해양 3단원 별과 외계 행성계 아니 단원면만 들으면 굉장히 생소할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고1 때 배운 이 내용과 한번 연결을 지어보자는 거죠 통학과학과 겹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구과학 파트는요 우리 풍만이들이 1년 동안 공부했던 통학과학과 앞으로 공부할 지구과학 1은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새로운 과목입니다 지구과학 1이라는 새로운 과목을 눈앞에 둔 여러분이지만 크게 생소하지 않게 공부할 수 있다는 건 이것이 바로 지구과학의 장점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시기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개념을 탄탄하게 다진다는 것 그렇습니다 지구과학에서는요 어떤 내용을 배우지 않았다면 즉 이제 본격적으로 지구과학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먼저 이제 시기별로 한번 크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기말고사 끝났어요 고1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지구과학 1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것입니다 그래 3개의 단원이야 단원수도 얘들아 3개밖에 안 돼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있는지 시작이 반이다라는 강좌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강좌를 활용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지요 전체적인 내용 분석으로 밑그림을 먼저 그려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디테일한 색칠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이제 새학기가 시작이 되면 학교 진도에 맞춰서 1학기 범위를 공부해야 되고요 여름방학에는 2학기 범위를 공부하게 됩니다 즉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벌써 2회독 1회독과 2회독 두 번이 끝났어요 이렇게 고2를 보내는 동안 지구과학 개념을 2회독 한다면 기초 개념이 탄탄하게 다져져 있을 것이므로 고3 때 과탐 과목의 시간을 크게 할애하지 않아도 공부가 탄탄하게 수능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구과학 공부 방법 내신의 가장 기본이고 핵심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수업시간에 충실하자는 거죠 수업시간, 시험을 준비하면서 항상 우리가 고민한 게 뭐게 궁금해하는 건 출제자가 과연 어떤 의도로 무엇을 문제 낼 것인가 내가 공부하면서 아무리 중요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출제자가 그걸 문제로 내지 않는다면 그건 끝인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출제자가 내신 시험에서는 바로 여러분들의 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출제자의 눈으로 대님 출제자의 눈으로 뭔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업시간에 꼭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이상하리만치 자꾸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선생님이 유달리 많이 풀어주시는 문제 유형들이 있습니다 우리 꿈아이들은 그걸 캐치해내는 거죠 여러분의 시험 문제는 바로 여러분의 과학 수업시간에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수업시간을 충실히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올지 출제자의 눈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됩니까?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공부해야 될지 쉽게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바로 내신 시험을 잘 보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내신을 통해서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신 시험을 봤더니 아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이런 자신이 부족한 부분은 꼭 백지노트 백지노트를 활용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수업시간에 충실했다 그 이후에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장풍이는 이 백지노트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기본 개념과 용어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개념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 풍만이들이 선생님이 돼 보는 거예요 직접 선생님이 돼 보면서 얘들아 큰 단언명을 적어놓고 그 단언명과 중단언명을 적어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쫙 서술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백지노트입니다 여러분들의 단어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정리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 직접 쓰기 때문에 손이 아파요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얘들아 머릿속으로 한번 단언의 내용을 정리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단언별의 중요한 사항들은요 계속 캐스트로 우리 풍만이들에게 고급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풍만이들 우선 고1 2학기 기말시험 마무리 잘해야 되겠죠 통학과학은 물화생지의 연계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끝까지 일을 악물고 준비해 주셔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계획적으로 공부해서 똑같은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미래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현재의 결과입니다 지금 이 순간 현재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에 따라 우리 풍만이들의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풍만이들 조금만 더 힘을 내보고 조금만 더 열심히 준비를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듭시다 풍만이 파이팅 출신 ㅋㅋㅋ